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일반 소환 10패 땡기고 13장 다 쓰고요 강좌에서 한정까지 쫙 올라갈게요 자 출발합니다 렛츠고 사이타마 환빠치 명존세 지대로 빡 들어가고요 과연 역시 우리 친구들 확률은 여전하죠? 그 누구도 절대 봐주지 않아 앙수왕티 정말 여전한 확률이네요 자 1법 3개 뜹니다 확률이 자 십자키 이런 십자키 여전한 확률을 자랑하는 우리 댕펀맨 펀맨 펀맨 댕펀맨 자 상복 서스펜터 계급혐이죠 라스트 원 아 정말 확률이 여전합니다 이것봐요 이거 봐 침의 침입자 여전한 확률을 자랑하는 댕펀맨 자 됐고요 이제 강좌 소환으로 갑니다 자 강좌 소환 10법 렛츠고 뭐가 갖고 싶냐고 저 타치마키 나와라 타치마키 사이타마 왕바지 명존샅 지대로 빡 들어가죠 역시 정말 여전한 확률 왜 일을 해야하지 와 개급혐 해머헤드 와 진짜 개급혐입니다 진짜 자 얼탱이 없죠 자 한정 소환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로스 보로스도 안 나오지 자 소환 10패 갈게요 렛츠고 자 사이타마 왕바운치 명존샅 지대로 빡 과연 와 진짜 최악이다 진짜 흥 먹이감이 왔다 아 개급혐 와 앙모기링 나왔죠 자 합의채널 무과금의 자존심 앙무과금 자 강좌 소환 10번 다시 갑니다 렛츠고 자 여기서 내가 나온다고 자 사이타마 왕바운치 명존샅 지대로 들어갑니다 자 명존샅 오 오씨 진짜 나오네 와 진짜 나왔네 뭔데 아 심해왕 나왔어 심해왕이 나온다고 와 진짜 앙무다 심해왕이 나온다고 어 아 아 아 아 심해왕이 못쓰잖아 아 심해왕이 못쓰는데 아 탈탈 털었네 자 여러분들 뽑기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야나도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조정석이 옛날에 광고했던 야나도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간단하게 광고를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5초씩 형 나오잖아 형꺼에 그렇게 하면은 광고비를 형은 2만원씩 받았거든 2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입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광고를 신청을 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밑에 내광고라고 여기 홈에서 여러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형같은 경우는 여기 10초 이하 광고를 누르고 나한테 맞는 광고를 골라서 신청하고 그게 해당이 되면은 그거에 가이드에 맞춰서 간단하게 5초 광고 10초 광고 올리고 내가 돈을 더 받고 싶으면은 그거에 맞는 광고를 올리면은 끝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꿀투브 꿀투브 이 앱이 굉장히 좋다 형도 그래서 사실은 요걸로 어 사실 많은 광고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초보 유튜버 같은 경우한테는 요것이 아주 개꿀팁이다 진짜 맘만 먹으면은 진짜 백만원도 넘게 모을 수 있을걸 이걸로 그렇다면 이제 뽑기각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성권 하는데 뭐 어 우민이도 오랜만에 왔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뽑기 실패 들어 갑니다 렛츠고 사이타마 왕판치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어찌됐든 나도 A급 히어로인데 스티거 아니냐 아 사격권 했으네 답이 답이 오지게 없죠 자 일반 뽑기 날렸구요 일반 뽑기 1회 있는거 다 쓸거에요 자 다시 한번 사이타마 왕판치 명졸때가 지대로 들어가요 빡 역시 1법은 기대를 해서도 안되죠 야마사루 자 그리고 자 한정소환 1회 자 우리 너구리 반갑구요 자 건너뛰기로 갑니다 자 마쓰게 자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는 여기 강좌소환에서 나옵니다 자 등키님 안녕하세요 하비님 안녕하세요 자 반가워요 반가워 반가워 하고 10팩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자 처음와서 반가구요 자 사이타마 왕판치 구독좋아요 했어요 감사링 감사링 아씨 안나오네 내 두개골은 아씨 해머헤드네 오늘 오늘 뭐 해머헤드 계속 나오네 이거 뭐 해머헤드랑 뭐 인연이 자 확인 자 다시 10팩 가요 렛츠고 아씨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 와 와 이거 그냥 완전 완전 오늘 진짜 지대로 뽑기 방송이다 그치 자 사이타마 왕판치 명존세가 지대로 들어가요 오오오오오 떴어요 떴어요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SSR 비가 내려와요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 아수라 이거 뭘까 그럼 시작하자 아수라가 그럼 시작하자야 아수라 그거 아닐텐데 아수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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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봐도 운은 다 썼어 일석이조가 떴는데 하나 더 뜨라나본데 아니네 아 두개 SR 두개 오줍겠어 다시마 인피니 아 스마일맨 개그 켜 일석이조라길래 한 번 더 나온다 승부를 겨루자 아 이나즈마크스 아 이나즈마크스 우빈이 반갑고요 아 조졌네 아 탈탈 털었다 이것도 자 레이니즘 10개 받았어요 레이니즘 덕분에 자 레이니즘 받고 일반 소환 레이니즘 레츠고 레이니즘 레이니즘 자이타마 완판 치 하나 더 주나요 오늘 뽑기를 오지게 돌리고 있는데 역시 안주죠 그각의 확률 탱펀맨 그각의 확률 이럴때 선수를 쳐야 황금볼이 또 나버려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황금볼이 겁나 잘떠 황금볼이 진짜 잘떠 와 오늘은 근데 거의 1시간 꽉꽉 채워서 진짜 뽑기만 한다 phases 요 고구마 마+, 눈이 훔opus